낱말이에요 선배. 인간은 결국 궁지에 몰리면 다 똑같이 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추해지고. 어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추해지고. 또 어떤 인간은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추해지고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깨끗한 척하니까 안 그럴 것 같이 구니까. 진짜 그런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.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추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?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변명을 하지. 거짓말도 하고. 그렇다고 다 잡아 죽일 수는 없지.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지. 궁지에 몰렸을 때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. 나는 어떨 것 같아. 변명을 할까 안 할까. 할 것 같아요. 인간이니까. 그럴까? 흠. 영업은 일이 다 잘 잇는 순간을 머무는 곳이 나만의 전환을 두고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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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팍